안녕하세요 여러분 럭션입니다. 오늘은 김장철이 다가와서요. 저희도 행마타 김치를 해먹는데 오늘은 항상 20포기를 하다가 오늘은 10포기를 간편 김치를 한번 담가볼게요. 이렇게 지금 식재료를 제가 항상 담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. 그리고 이 배추는 어제 다음에 절갔다가 오늘 일 마치고 씹어서 번져놓은 거예요. 자 그리고 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매운 거 안 매운 거 얘를 섞어서 약 2kg 500 정도 이렇게 마련했어요. 그리고 이게 보시면 내실 액기스에다가 흔히들 많이 하죠. 마늘 생담도 이렇게 넣고 이 새우젓이랑 기타, 소금 이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저는 항상 갈아 만든 배, 집에 있는 배도 상관없고요. 간편하게 저는 이렇게 사서 넣어서 믹싱해서 만들어봤거든요. 제가 하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괜찮아요. 자 이제 이거 한번 제가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Era 제가 넣는 방법을 한번— 알겠습니다.